계란 한알보다도 작은 휴대용 캡슐 면도기! 그런데 파워는 헉통이다! 보세요! 슈퍼카 회전용! 7200 RPM 강력 파워! 실수로 물에 첨벙! 이제 걱정 NO! IPX7 등급 방수! 샤워하면서도 면도 OK! 물 세척도 OK! 독일에서 왔습니다! 독일 스크롬한 캡슐 면도기! 캡슐 면도기! 계란 한알보다도 작은 조소형이지만 무려 7200 RPM! 미친 파워! 28개의 3D 더블커팅 입채날이 깎고 또 깎고 두 번씩 싹싹 깎아주니까 날면도한 것처럼 매끈하게 이렇게 작고 이렇게 구성능인 면도기 보셨습니까? 오늘 초특가로 드릴 때 얼른 전화 주세요! 번거로운 면도! 값싼 일자날과 일천만 NO! 피부 접촉면은 트리플 링망이! 쿠션 헤드로! 얼굴 국면 따라 360도 쿠션 작용! 밀착 면도! 피부 호호! 슈퍼카 회착력! 7200 RPM! 강력 파워! 무려 28개! 스테인리스 3D 입체 더블커팅난로 깎고 또 깎는! 더블커팅! 날면도한 것처럼 싹 매끈하게! 벌써 무뎌진 날! 맞추고 끼우다가 칼날 노출! 위험한 날 청소! 셀프 샤프닝으로 깎으면 깎을수록 더 예리하게! 차가 연막같이! 강력 마그네틱! 결합 분리 시스템! 열고 닫을 때 한 번에 다! 히든 블레이드 시스템으로 면도 날이 드러나지 않아! 더욱 완전하게! 피부엔 부드럽게! 면도는 확실하게! 독일의 기술력! 캡슐 면도기! 두 눈으로 직접 보세요! 슈퍼카보다 빠른 7200 RPM의 힘! 초강력 파워가 남겨지지 않나요? 초소형 초강력! 휴대용 캡슐 면도기를 단 29,900원! 초특가 찬스! 이 조그만 격이 힘이 장난이 아니네! 아주 싹 깎여요! 뻣뻣한 솔도 깎아버리는 슈퍼철상력! 그런데 피부엔 보세요! 풍선에 직전 문질러도 멀쩡한 안천한 면도! 수염이 억센 분도! 수염이 금방금방 자라는 분도! 어디 어디서나! 바로바로 깔끔하게! 안천하게! 샤워면서도! 오케이! 물세척도! 오케이! 습식면도! 건식면도! 모두! 오케이! 무겁고 두피 차지하는 면도기! NO! 손에 착! 뛰어난 크림감! 메탈릭 바디로! 주머니에 쏘! 가방에 쏘! 차 안에서도 캡슐 면도기! 여행가서도 캡슐 면도기! 사무실에서도 바로바로! 고객상담전 화장실에서도 캡슐 면도기! 헌전지 교체 NO! 1시간 충전으로 무려 2달 사용!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까지! 크기는 캡슐! 성능은 슈퍼! 여성분들! 아직도 힘들게 제모하세요! 겨드랑이! 발! 다리뿐만 아니라 손털 및! 전신 제모도 가능! 주머니에 쏙 들어가니까 여행 갈 때 짐에 부담이 없어요! 캡슐 면도기! USB 케이블! 청소용 솔! 고급 파우치! 설명서 같이! 지금 주문하시면 폭풍 할인가! 29,900원! 불만족 시 100% 전액! 환불 포창!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